방문 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원에는 시의전서와 우음 제방 두 군데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의전서 저자미선 1800군데만이구요. 방문 주별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문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액류를 깨끗하게 씻어 담근다. 8번 술은 처음에는 따뜻하게 하고 술이 고이면 즉시 차갑게 식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상하료 집이 필요합니다. 우음 제방 미상 이구요. 1800년대 후기 방문 주로 나와 있구요. 고문입니다. 원역문입니다. 원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돼서. 미술, 이는 백미 세대의 쌀아귀를 제거하고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여러 날을 담갔다가 가루를 낸다. 2, 끓는 물 7탕이 불량의 범벅을 개어 체계시킨다. 3, 누룩가루 7억을 넣어 많이 깨끗한 항아리에 넣어준다. 미술이구요. 덧술, 1, 칠을 후에 미리 물에 담근 찹쌀 한말을 익도록 찌고 소설하게 시킨다. 2, 누룩가루 3억과 밀가루 3억은 러신물체에 버무린다. 3, 항아리에 넣고 김이 나가지 않도록 잘 싸며둔다. 4, 14일만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운 5 Geme dennus 30도 30 70 80 8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